21. 전통적으로 비스킷 및 튀김의 제품 적성에 가장 적당한 밀가루는 1. 방강력분 2. 방력분 3. 강력분 4. 중력분 정답은 2. 방력분 22. 참깨 중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1. 토코페롤 2. 세사몰 3. 고시폴 4. 레시틴 정답은 2. 세사몰 23. 육가공품에 이용되는 훈연의 효과를 설명한 것 중 부적당한 것은 1. 제품의 색이나 기호적인 풍미를 좋게 한다 2. 훈연육은 알칼리성이 되어 보존성이 증가된다 3. 지방의 산화방지,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여 보존성을 향상시킨다 4. 산화방지제의 작용을 갖는 연기성분은 페놀, 포르말데이드 등이다 정답은 2. 훈연육은 알칼리성이 되어 보존성이 증가된다 24. 다음 당류 가공품 중 결정형 캔디는 1. 퐁당 2. 캐러멜 3. 마시멜로우 4. 젤리 정답은 1. 퐁당 25. 다음 중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1. 보리 2. 쌀 3. 밀 4. 옥수수 정답은 3. 밀 26. 다음 중 식이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키틴 2. 팩틴 물질 3. 전분 4. 셀룰로우스 정답은 3. 전분 27. 다음 유지 중 필수지방산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올리브유 2. 참기름 3. 버터 4. 미강유 정답은 2. 참기름 28. 다음 중 생리작용 조절식품인 것은 1. 채소류 2. 유지류 3. 곡류 4. 육류 정답은 1. 채소류 29. 당류와 식품소재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갈락트로닉산 채소 과일 2. 메가당 엿기름 3. 포도당 과일 4. 유당 동물의 혈액 정답은 4. 유당 동물의 혈액 30. 무기질의 생리작용이 틀린 것은 1. 인 골격이나 치아의 형성 에너지 대사에 관여 2. 아연 인슐린의 성분 3. 황 비타민 B12의 구성성분 함유황 아미노산의 구성성분 4.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성분 정답은 3. 황 비타민 B12의 구성성분 함유황 아미노산의 구성성분 3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다당류 2. 이당류 3. 삼당류 4. 단당류 정답은 2. 이당류 32. 완숙한 계란의 난황 주위가 변색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신선한 계란에서는 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 남백의 유황과 난황의 철분이 결합하여 황화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3. 오랫동안 가열하여 그대로 두었을 때 많이 일어난다 4. 이 변색현상은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난다 정답은 4. 이 변색현상은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난다 33. 김해 보관 중 변질을 일으키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2. 광선 3. 저온 4. 수분 정답은 3. 저온 34. 조개류가 국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성분은 1. 글루타민산 2. 크리아틴 3. 호박산 4. 이노신산 정답은 3. 호박산 35.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 때 기름의 분리를 막아주는 것은 1. 난황 2. 소금 3. 남백 4. 식초 정답은 1. 난황 36. 열량원이 아닌 영양소는 1. 아이스크림 2. 감자 3. 쌀 4. 풋고추 정답은 4. 풋고추 37. 다음 육류를 같은 조건에서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조직의 특성상 가장 늦게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1. 간 2. 콩팥 3. 갈비 4. 곱창 정답은 3. 갈비 38. 마요네즈를 만들 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1. 샐러드유 2. 난황 3. 설탕 4. 식초 정답은 2. 난황 39.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는 1. 구르병 2. 괴혈병 3. 야맹증 4. 불임증 정답은 3. 야맹증 40. 당질을 소화시키는데 관계하는 효소는 1. 펩신 2. 리파하제 3. 야밀라하제 4. 렌인 정답은 3. 야밀라하제 4. 야밀라하제 5. 염맹 5. 염 4. 야밀라하제